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의로 농단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자 않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인생만사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하면은. 윤 대통령 책임이 있으면 유등동 책임을 지어야 될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될 거고 한덕수 여러분들 총리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될 거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우기면서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죠. 우리 세대는 목구멍이 포도층이니까 가끔 굽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뭐가 두렵겠냐고요. 푸른색 여러분들 푸른색 민방이 보이고 무슨 휴학 여러분들 거부명령 휴학계 수리검지명령 이런 걸 내린다 해가지고 의대생들이 겁나겠습니까. 뭐 이럴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함께 이런 든든한 백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면 별로 두려운 게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까지는 믿으면 뭐 빵빵한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 고함 치더라도 옳은 일을 안 하니까 두려운 건거든. 들길 가봐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심장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옳은 일을 안 해왔잖아요. 당신들이 옳은 일을 해왔으면 지금 윤 대통령이랑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반드시 의료계획을 충실히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옳은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해왔으면 뭐 겁난 게 없죠. 여기 한번 왜 여러분들 지금 정책을 추진한 관리들이 거부를 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J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정권 넘어갑니다.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 서울의대에서 전공의 한 양반입니다. 박제일 씨. 우리는 안 틀렸다는데 정부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이것처럼 여러분들 정국을 찌르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이 내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틀린 일을 했는데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 무슨 대화를 할 겁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짧은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 전공의의 박제일 씨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양반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변호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각종 복귀 대책에 실패하자 전공의들이 먼저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필수 의로 문제나 전공의 처우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대화부터 해봐야 하지 않느냐. 대화를 들을 것 같습니까. 그냥 훈시하겠죠. 꼰대들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훈시하는 겁니다. 박단시 불러요. 대통령 대화하고 뭡니까. 미래 없다고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꼰대가 그냥 훈시했겠죠. 무식한지 모르면서 그냥 훈시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죠. 전공의들은 태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나는 털리지 않았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봤자지. 맞는 말이죠. 100% 동의합니다. 지가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는 옳다 우리는 옳다 이렇게 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박재일 전공인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개개인이 스스로 복귀를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야 됩니다. 이 박재일 씨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합니까. 전공의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맹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잘못할 게 없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런데 당신이 만나가지라면 설득할 수 있겠으며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일입니다. 하기에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는 걸 보면 이미 바닥까지 다 본 거죠. 그게 충격적인지는 않습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선거 부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거 아닌 겁니까. 백성들이 다 노예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애시당초 여러분들.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온통 다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비단 의로정책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회비하는 자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니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짐이 결정했으니까 다 따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왕조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과학적 근거 제시하려 했다면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고 그냥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라. 그거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 나도 얼마나 창피한지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한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겁니다. 2천 명 증가를 왜 시켰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우리가 설득을 당할 수 있다. 필수 의료과 이런 100명 전공이 107명 전공이들이 107명도 설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들 다른 전공이들 다 설득할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를 설득을 시켜봐라야 내를. 내가 설득하게 되면 최일선으로 뭡니까. 윤 대통령을 칭송하고 윤 대통령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방송을 매일 뭡니까. 네. 하겠습니다. 내를 설득을 못하잖아요. 그게 엉터리인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엉터리하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게 사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정부와 대화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이유도 근거와 절차 측면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이란 겁니다. 소원법대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고시대를 다 어떻게 이름 통과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맨정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치사하고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여기 젊은 분이 박세일 씨입니까 박재일 씨입니까 박재일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근거와 절차 측면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이란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데 합법적 절차도 안 걷는데 싹 모르겠다 그냥 그냥 짐이 결정했으니까 다 따라라 정부가 이 정도 자신은 갖추고 대화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의료계 특정 집단의 아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 근본적인 차원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그동안 문제 해결 방식을 되돌아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계를 거쳤을 때 이번 사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제 이야기는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산다는 거가 우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근거가 없이 부작용이 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거를 사람들이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근거는 어떻게 나왔냐 절차는 왜 지키지 않냐 부작용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천명 어디서 나왔냐 어느 사주하는 사람한테 받았냐 하늘에서 점질을 받았냐 2천명이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해 보라고 못하잖아 왜 이렇게 무능한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더니 땜질 천박만 남발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또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또 또 거짓말을 만들고 그런 현고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터집니다. 이거는 정권을 넘어뜨릴 수 있는 큰 사건인 거죠.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가 제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 8월 추가 모집 9월 추가 모집 10월 추가 모집 11월 추가 모집 12월은 필요없네 병원 문 닫을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무지한 거 하니까 수련 체계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정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팀을 이렇게 호흡을 맞춘 다음에 운영하고 또 다음에 새로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연개론이 생기면 가을턴에서 한두 명 정도 소수인원을 뽑고 그게 이러면 딱 루틴이 돼 가지고 정형화 돼 가지고 그냥 톱니 밖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대학병원이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문제가 생기니까 8월도 뽑고 10월도 뽑고 11월도 뽑고 전공의들이 기계가 아니니까 들어오면 전문의나 교수들하고 이런 호흡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을 맞추고 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이 본인의 경험에서 쫙 이렇게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 없고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8월도 뽑고 9월도 뽑고 10월도 뽑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아 푸른색 민방위옷 입고 나와서 심각 단계로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작금의 이 무식한 정책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이대로 뚜벅뚜벅 하면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면 추후에 배출되는 5천명에 대한 레지던트 전공의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정부가 대거 의대생을 뽑아놓고 추후에 수련받을 티오를 줄이면 전공의 티오입니다 의사는 일반 의사만 많아질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땜빵지를 계속해야 되니까 대학 총장들이 편지 쓰고 불러가 설득해가지고 설득이 됩니까 젊은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뭐 의대생들 대학 총장이 아무리 해봐야 여기 보시면 경북대학 홍원하 총장은 의대생들이 이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의평원에 의대생이 없어서 의평원 평가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년 3월에 이런 신입생을 받아야 되면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된 모든 의과대학들은 의평원의 여러분들 평가를 받아서 적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의대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탈원전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탈원전보다도 모든 국민들의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니까 경북대 총장님이 의평원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앞장서고 나섰는데 경북의대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방대라지만 지방국립대 중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동문들이 많아서 의학계에 목소리를 꾀나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가 이 학교들입니다 지금은 워낙 서울 집중이 심해서 인서울의대들이 이 의대보다 입학성증이 좋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의대들의 입학성증이 웬만한 인서울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만큼 동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학교들입니다 이런 자랑술 모교로 의평원 인정을 거부하는 대표로 만들어서 똥통 대학으로 추락시킨다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평가도 밖에 싫다 그건 이미 불씨를 인정한 거네 경북대 홍원화 같은 교육자는 국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의뢰보다 들키고 총장을 계속하는 모양입니다 정원에도 교육질 저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줄 수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의과대학 평가를 거부합니까 의평은 기준을 못 맞출 것이 뻔하니까 미리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교육자로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의평은 평가를 순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을 다 순리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일이 어렵고 두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편법 같은 걸 잘 쓰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이 여러분들 거물내에 비유하게 되면 성근거처럼 보이지만 다 여러분들 편법을 쓰게 되면 다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생사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차대한 의료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편법이 난무하고 무리수를 쓰려고 하고 합법적 절차를 다 여러분들 깡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근거를 우기고 벌을 받습니다 벌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경북대 총장이 무슨 우위하고 연결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의평은 평가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참 악한 거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